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프레즐에서 보내주신 크림치즈 프레즐이랑 프레글, 핫도그, 아메리카노, 황치즈 라떼, 딸기 라떼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뱅뱅 뱅 뱅 뱅 뱅 뱅 뱅 계란 오징어 맛있다 맛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내생 단무지 계란 계란 아어어어어어어어어 오징어 오징어 닭다리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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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골고루 오징어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